야아앗 흐하하하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Last Year d는 게임이에요 The Nightmare 어...일단은 다섯명? 다섯 명의 생존자들이 도망치는 내용인 거 같아요 학교인 거 같아요 그리고 살인마가 하나 있고 내가 잠깐 눈팅해 본 결과로는 어..생존자들도 무기를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뭐 화염방사기나 뭐 야구방망 같은거 쓸 수 있고 무슨 제작해 가지고 택을 업그레이드 하더라구 그래서 서로 죽어도 리젠이 되더라구요? 리젠이 돼 한 번 해볼게요 일단 퀵매치 파인트 서버 호스트 게임 일단 퀵매치 13일에 금요일 생각난다 내가 13일 금요일 살인마 했을때 제이슨 했을때 끔찍하게 욕먹었었는데 뭐야 일본사람이야? 일본사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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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내가 오히려 더 괜찮을수도 있어 탱크게 좀 줄여달라고? 이정도로 줄일까네 헬로우 анс 한번 succ... 사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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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isse 사라이스 왈 diye 사라져 사라인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 혼또리나 혼또리나 마이크 안나오는건가? 어 나 캐릭터를 안골랐어 근데 스피커 표시가 안뜬다고? 혼또리나 혼또리나? 야 나 지금 뜨는거 아니야? 나 이거 지금 불이 들어오는데? 뜨는거야 안뜨는거야 혼또리나 혼또리나 혼또리나가 뭐야? 뭐야? 조지 마이클리 자는 진짜 혼또리나 그는 우리에게 말한다는게 다른 증거 여기 들리세요 우리의 난이도가 필요한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난이도가 우리의 난이도가 뚜껑을 열어보는게 우리의 문구에 도착할 수 있으며 한국사람에 외국사람도 있고, 한국사람에 탈출하는데 무산 문을 열어야 된다네? 어설틀, 메딕, 스카우트 고를 수 있네 어설틀 풀로 찾고, 메딕하고 일단은 할 줄 모르니까 메딕하자 도와주는 데 하자 메딕힐 있네 마이크를 끌수도 있구나 건방아, 내 목소리 안들리냐고 이 녀석들이 대답이 없어 내 목소리 안들리냐고 이 녀석들이 대답이 없어 안들리면 안들린다 안들리는건가 잠깐만 이 녀석들이 많아 아아, 곰방아 곰방아 안들리는건가? 내꺼는 이렇게 꺼져있었어 내꺼라서 내꺼? 오른쪽 위에는 뜨는데? 안들리는거 같애 일단 그냥 할게 설정좀 해봐야겠다 에? 뭐니? 멀쩡하셨는데 일부러가 불쌍하셨는데 뭔데그네 이거 내꺼라고? 고양이 아니야? 으아악 어? 할인마다 할인마 트위티 스테미너드입니다 스테미너드 크래프트 킷 크래프트 킷이 있어야 된다 뭐야 이거 어떻게 없애 꺼져 이거 창 꺼지라고 이거 안 없어져 키 아 이거 안 없어진다니까 창이 크래프트 킷 우클릭도 안 돼 우클릭하면 이렇게 다시 이게 떠 뭐야 우클릭으로 뛰었거든요 멍키지 탭은 이거네 보는거 ESC도 안 되고 뭘까 어 뭐지 또 오른쪽 버튼 눌렀는데 되긴 됐는데 왜 안됐는지 모르겠어 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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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뭐지 그냥 내기였나보다 일단 애들 쫓아다니 할 줄 모를때 애너를 쫓아다니는게 최고야 전성 무슨 파란색 표시는 뭐지 뭐지 뭐하나 어 저기 뭐있다 아 여기에 크래프트 킷이 있네 어 야다 야다 힐 힐 힐 해줄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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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튀자 가자고 어어 어허허허 막다르기 있네 덴저러스 덴저러스 도망가 무기가 없어 도망가 얘네 다 일본인가봐 어 여기도 있다 아이템 먹었어 아 이제 업그레이드 가능하구요 후라씨도 만들 수 있고 샤커랑 빠이뿌밤이 있네요 어응 후라씨 만들게 나 이쪽으로 가야겠다 응 후라씨 만들어 후라씨 키는 뭐야 음 가자 저것도 템이 있네 무슨 문같은걸 어 저건가보다 여기서 소리가 나 내가 문 열어드릴게요 뭐야 방금 죽은 사람 내가 다시 문 열어서 살린거야? 야 여기서 부활시키는건가봐 모아 모아 레퍼드처럼 부활 어 어 우리가 뭐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 어딨어? 블루우 토치를 찾으래? 어어 씨 어이 백 백 백 백 왜케 이놈들아 야 어떻게 싸워봐 야 강치 없냐? 야 이거 먹어 어 때리는거 없어? 아아 야 뭐좀 해봐 난 힐러야 야 팩 줄게 싸우라고 아 온다 아하하하 아아 아아아 아아아아 좀 더 숨어졌어 흐아앜 하하하하 어우야 아이씨 죽었어 난 또 살려줘야 되는거? 이상하다 막 때려서 죽이던데? 그..망치든 애 없어? 야 내가 어설터할게 나와있어 깝깝한 녀석들 이거 싸울 줄은 몰라 스카우트 아까 뭔 손에 들고 있던 애인데 이거..그건가? 테크니션도 있네 됐다 누가 문 열어줬네요 그쵸? 이렇게 문 열어야지 살릴수 있는건가봐 아리가 또 안하냐고? 아 제니도 안하더라고 아 전기 쏘는구나 에이 컴온 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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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고고고 오케이 땡큐 뭐야 또있어? 야 금방 쓰러지는데 이거 뭐야 멘토 때렸는데 게이트 게이트 오픈 고 일러 두명이야? 하우 투 톡 시트 어떻게 얘기하는거냐 왓프레스 어음 오토던데 포장 되던데 키가 있냐? 나 설정 안했는데 되던데 누가 채팅한다 저기 말 어떻게 하냐고 어 아 이런거 맞네 어 나 헤메쳐야지 때린 애가 쎄구만 헤메쎄다 나 대박 저 파란건 뭘까 아 아 헬 아 베어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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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미 헬프미 아 도둠 엔 엔 엇 엣 엣 엉 엉 엨 엉 엉 도둠 3,4! 3,4! 진짜 진짜 죽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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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아 미친 도시 세 개야. 아, 미친 도시 세 개야. 여기로 해볼 수 있어. 오케이, 우리가 다 해볼 수 있어. 어... 아, 매실해. 가자. 어떻게 해보자. 커버 미. 한,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커버 미 한 사람? 그쵸? 오케이. 어... 아, 이게 덫이구나. 아, 이게 덫이구나. 헤어트랩? 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우! 오우! 또 뭐 만들 수 있나? 나 마이크 된다니까. 아까 헬프미 하니까 도와줬잖아. 나 마이크. 지금 보니까 일본 사람 한 두세 명에 뭔가 섞였어. 미국 사람 한 명. 한국 사람 두 명인 것 같아. 혹시, 어? 오픈 더 게이트? 혹시, 혹시 한국 사람 있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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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인저러스! 고우! 오우! 나이스 나이스! 야! 다잇! 와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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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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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닝 더 게이트. 저기 오픈 게이트요? 사는구요? 오우! 한국 사람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오 개 뉴스 오우! 니호진? 오우! 오, 그거로! clients 선폭 inappropriate 이 Jimin이 오우 maился 오우 그리고 아이스 여행 도착로 asp이어me 타스 뭐하니 아쉬웅 오우 외국어иваем 고어택고어택 뒤줘 뒤줘 고어택 오 smartest 웃겨? 웃어? 으허허핳 오 Organ bo 가바바바밤 아우! 아우 나우! 배신자 이걸... 아 던졌어 지금 나 못 나갔어 이.. 뭐야 이거.. 말도 안돼 나 죽었어 뭐야 쟤네 네 명 다 산거야? 살인마까지? 두 명 죽였어? 야 진짜 진짜 어이없네 진짜 어이없다 헬로 릴로 미술 릴로나무니 우리 시청자분 아닌가 맞죠 아아.. 지금까지 레이드하고.. 아아, 아아, 아어울 snowball 왓? 만약에 내가 아큘러가족 aat? 나아큘러가족 아아큘러. 아큘러. 예예. 아큘러, 아큘러, 어깨. 아아. 아큘러. 오케이, 6kg. 아재랜. 아... 심할수? 아... 심할수? 고말 숙님? 오우... 그니까 한국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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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스케이프 플랜 에파이... 아... 아... 한국사람이신 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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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조절하는거야? 어디... 디스코드... 사운드... 로우... 오케이? 디스코드 자체를 줄여야되는거? 오우 예에스 일단 파밍하자잉 침착하게잉 interpretations 페프웨어 어디있어? 저기 밑에있어 표시가 되네 오오오오오오오 아 speaking 응? ㄴ픔 안되고 골라야 오케이 오케이 아잉보잉 여기 밑에있다 여기 밑에 컴온 컴온 어엌 아아아아아아 으하핳 뭐야 리얼 까잇了 아아 어 어때 어때 리얼 까잇 아 인디안 인디안아 바닥에 엔디안 파워 안 되는거야 시끄러워 와 나 마찬가지다 만장돈 만장돈 아아아 안돼 안돼 됐어 힘들 때려야 때려 죽여 죽여 죽여야 이길수있다 이길수있다 완전 시끄러어 얘네들은 소리를 끄자 어 나 살아났어 앗 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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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흥 파인성 eh 아까 몇번 치더니 쓰러지던데 피가 좀 달았을텐데 이 캐릭터에 이 무기는 안맞다고? 아 그래? 이 캐릭터에 맞춰서 해야되는거? 얘가 시끄러웠지? 비빈의 previous 비빈의 매력 비빈의 매력 비빈의 매력 개시끄러워 목소리 애들 비빈의 매력 비빈의 매력 통화 볼륨 아닌가? 왜 낮췄는데 소리가 안 작아지냐 나 좀 살려줘 살려줘요 할퐁이 저 너무 잘하는거에요. 저 게임을... 도어 오픈 도어 오픈 케이풍 디스코드 디스코드 톱니바퀴 누르면 진료의 출력장치 디스코드에서 설정하는거에요? 예스 예스 여기서? 이거 게임인데 어떻게 설정해요 그 풍얼량 왼쪽 아래 다운 풍얼량 톱니바퀴 왼쪽 아래 톱니바퀴 아 여기서? 오케오케 구구구 거기 출력장치 음량 출력 아 이건 그냥 디스코드 그 설정이잖아 오어어어 그거 줄이면 똑같이 줄여지던데요? 아 그래요? 개시꾸로 사람들은 소리 아아아 쟈키는 메딕이 형 우리 메딕이 필요해요? 메딕이 필요해요 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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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벌 어 스펙 ㅋ 저 이 정도? 좀 잘라졌어 헬프비! 문 좀 열어줴! 나도! 나도 문 좀 열어줴! 저깄다 요.. 아아.. 겟더 블루터치 겟더 블루터치 빨빨빨 빨모라 아냐 몰다고 여기여기 아 고윗미 고윗미 메딕 고앤스카우트 메딕 스카우트 고윗미 여기 드리오.. 나 여기 갇힌거 같은데? 헬프미 이.. 문 좀 열어줘 문 좀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이거 나 여기 갇힌거 맞지 아 아..아임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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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컨 체인지 클래스 상관없어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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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 마이 마드 아 아우 아 아우 쩨쩨쩨쩨 이게 갇힐 죽으면 저렇게 풀어줘야 돼 여기 갇혔고 한명 죽은 사람은 어디 갔짐? 이거 못 깼겠는데 여기 어디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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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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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미 서버디 지한가? 식당인거 같은데 식당 에이 트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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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블랙 가이 콤밭 콤밭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 야 젖걸렸다 얘 아이씨 옆래에에에에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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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디냐 야 나만 안살려줘 나도 좀 살려줘 오케이 풍풍 컴다운 컴다운 야 니네만 사냐 아 오케이 오케이 도어 도어 오픈 플리즈 오케이 오케이 아 땡큐 맨 땡큐 맨 에이 도어 오픈 어떻게 열어 어떻게 열어 이 이 버튼 아 땡큐 맨 이거 뭐야 아 나 이게 터렛맨이다 터렛맨 어 밖에 뭐 어떻게 쓰냐 도망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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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해 설치 와아아! 잠깐만 잠깐만 에이헤이헤이 여기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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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디스 에이! 야 배신하냐?! 난 무기 없어 야 얘 무슨 기술 있어 어휴 내가 구해줄게 긁짜지마 같냐? 어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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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설치했다 구할 수 있는거? 못 구하네? 나 무슨 털에 설치하는거 같은데 패스트 크래프팅 어 설치됐다 털에 설치했다 이걸로 하는거구나 포개고 에너지 투 플레이스 야 우리 갇히네 어디서 구하냐? 아까 방금 죽은 애 어디서 구해야되지 않나? 저기 또 있다 더새 두명당했어 겟쎄 저거 살인마 잘해 기다릴마 도 yemek 웃어? 웃겨? 준빈 야 우리 다 죽은거야? 개잔이나네 잃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다 죽은거야? 아 올킬이네 잘한다잉 살인방 잘하니까 다 죽여버렸어 헉 사진바 개잘해 뭔 땡큐 저는 살인방을 사랑한다는건데 살인방 트로피 봐 잠깐만 올킬이야 올킬 한국사람이다 살았어 난 살았어 뭐라구요? 보이스 아 보이스로 아 로로로 뷰티풀걸 보이스로 오케이 보이스 빅 빅 빅 플리즈 우리 습박기 얘기하네 마이크 어플리즈 M.I.C 음 M.I.C 볼륨 어플리스 유어 보이스 슈가 걸려들었다 걸려들었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한국사람이야? 아 안나코리아 자 오케이 오케오케 망치면 하려는데 아메리티드 에 에 에 웨어 유 프롬 웨어 유 프롬 아 싱가폴 뷰리풀 뷰리풀 싱가폴 코레바리나스 뷰리풀 좋아요 한국말 잘하네 우리 필요한지 뷰리풀 오케이 오 내가 정말 사랑해 정말 귀여워 감사합니다 뷰리풀 뷰리풀 주우면되나? 어! 뭐야! 오우! Are you okay? Are you okay? 어깨, 어깨, 어깨 고고고, 아임 피얼, 헤브 이름 뭐라고 부르나? 에바, 에반리스? 에반이? 어! 베어트랩 베어트랩, 굿 에반이는 뭐해요? 에반이시, 에반씨? 에반이예스 에반, 오케이 You call him, 에반? 응 오케이 아, 저기 어디로 가냐? 안녕? We are still 아! 백! 백! 저, 저, 저 벌레 있는데? 아이 벌레래 킬러 킬러! 어휴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킬러 고! 오우! 눈뽕, 눈뽕, 눈뽕 어, 눈뽕, 눈뽕 어, 눈뽕, 눈뽕 예지가 없어 어, 요 어떻게 살려줘야 돼요? 때려, 때려 아악, 자! 공격! 왔다, 그! 어! 나 뭐 땡치니게 없어 어! 에반이! 어떡해! 어, 나 도망갈게요, 도망갈게요 후레시 후레시! 야, 잡아, 쟤 쟤 피 없어 컴온, 컴온, 컴온 제이드가 없더 오케이 하ifies 코리언 굿 에바디 괜찮아? 에바디 어휴 ket? 장관님 여기여 띵엔마 고고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이걸 먹자. Thank you so much for following! 8개네 8개? 10개를 모아. 됐다. Thank you so much for following! Thank you so much for following! 망쳐 업그레이드한다. 와아! 망쳐마! 못을 엄청나게 박았네. 에밤 유 스트리밍? 예스! 오, 팔로우, 팔로우. 뭐야, 다 트리머야. 아, 아, 팔로우, 팔로우. 팔로우 유. 팔로우 유. 웨어 유 플랫폼? 아, 트위치 TV. 웨어? 트위치? 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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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트위치 서칭 품 워이. 야, 하지마! 하지마라. 트위치, 웨어 유, 어음. 뭐라고 해야 되지? 네임? 에바? 에바네리스. 에바네스? 오케이. 마이, 마이 아이디엘. 예스. 오케이. 아임 유 팔로윙, 나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어쩐지 말이 많더라. 에이, 시끄럽고 커버! 내 비올. 나우. 왓.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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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공부 좀 해둘걸. 하하하하하하. 영어 공부해야돼.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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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근데 저기. 품형. 여기서도 길치에요? 웨어 유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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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유 로드. 아임 로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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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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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하하하하. 오 헤이. 헤이 디스 디스. 디스. 계단. 계단. 계단 역으로 뭐야. 아. 거기? 거기야? 나한테는 한국말로 하세요. 헷갈려. 헬로 헬로, 헬로. 아니 아니 아니. 헬프 미. 헬프 미. eens. 요 지금. 오케 achei. 어후 너. 어후 no. 헬스티! 어 인 whר. 아 뭉치라는건 영어 뭐냐? 헥. 아 뭉쳐. 야looking. 뭉쳐야 releasing. 뭉쳐야 된다니까. 뭉쳐 뭉쳐. 미드 모이라는거 뭐야. 투게더. 그룹. 그룹. 컴온. 그룹. 그룹 위 올 파이트 오케잇 오! 줘봐줘봐 캡틴 드레이크 위 그룹노 오케오케 어어 미루나무 살려 일단 레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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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조심해 제스콰트 오 살아낼 어 뭐야 나 살아났어 어? 살아나네 뭐 Давай 힐링 힐링 오케잇 드레이크 살리자 와왜왜왜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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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거야 힐링 안돼 에반 트롤이잖아 에반 에반 도망가 도망가 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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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다 저에서 지키고 있네 아아 아니랄 왜 이렇게 좋아해 죽는데 아이고 어 땡큐 땡큐 아잉 살았어 살았어 누가 살렸어 근데 이거 어디 가서 살려야되는거지 여기 여기 초록색으로 문 떠요 초록색으로 아아 지금 말하는 사람 우리 세명밖에 없는거 같은데 다른사람은 얘기를 안하네 여기도 청색하명있다 오케이 아임 아임 레스큐 에반 레스큐 에반 레스큐 구출이란 뜻이에요 야 나도 좀 살려 에반만 살리지 말고 오케이 퐁퐁 아임 코리언 고고고고 헬프미 헬프미 헬트랩트랩 오케이 트랩 데어 트랩 트랩에 걸리면 안되더라고 오케이 아 땡큐 마프 땡큐 마프 마프 땡큐 마프 오케이 오케이 아어어어 도치 왜이렇게 많아 아니 하방이 도치야 트랩트랩 트랩트랩 이거 시간제한있나 8분있네 어 캡틴 드레이크 레스큐 어 캡틴 드레이크 레스큐 캡틴이 아니라 카스피온 하핫 대충 합시다 아 영어 잘하는 척이야 어어 테이저로스 테이저로스 뺏뺏뺏뺏 어 어디갔지 어 여기 아아 TIME 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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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ore 한대만 때려 한대만 한대만 때리면 돼 아예 안치켜 아아 아으우 공격수가 두명인데 한명 어디가서 잡혀있는건가? 여깄네 드레이크가 공격수였어 공격수 둘이서 공격하면 살인마 금방 쓰러져요 눈뽕 해주고 헬프미 헬프미 레츠큐 레츠큐 플리즈 그리고 지금 마이크가 세명밖에 안돼 아이씨 아이씨이지 식 아이씨라고 나 한국사람이네 야 여기 쟤 하고있다 이게 탈출이거든 헬프미 헬프미 레츠큐 미루나무 레츠큐 미루나무 레츠큐 여기 어디야? 쇼컷 클라스 클라스 깨뿌깨뿌깨뿌 레츠큐 해라 인마 이 녀석들아 이거 내가 다 때렸다니까 레츠큐 미루나무 미루나무님도 잡혔어요? 예스 어 기네스키 탈출할라그러 아이씨 어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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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씨 아이씨 도망가 도망가 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아 치즈 치즈 됐다 아아 에반 런 오케오케오케 쉿 어어 땡큐 땡큐 오케오케 피카츄 피카츄? 오케 땡큐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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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츄 으아아아악 런 런 런 런 런 런 런 런 런 고고고고고고 살려 살려 야 몇분 남았어 4분? 얼마 없네 시간 오케 잉글리스 땡큐서 마이코 에런 아암 에반 컷 헤어트랩 땡큐 맨 와 살려줬는데 도끼질 하시는거 봐 여기 덧덧 살렸다 어딨어 미루나무 어디다 갖췄지 헬프 헬프 어딨어 어 드라켓님 듣는다 드라켓 드라켓 죽어 드라켓 아암 그냥 나가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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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미루나무 미루나무 살려주세요 어디있어요 어디 성형 저 유튜브 구독도 다 해놨단 말이야 살려주세요 아 어딨냐고 어디 요 안떠 지금 멀어서 아 저깄다 아니 가까이 안가면 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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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암돼 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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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잡았다 아잌 상남자 오케잉 오케잉 거짓남자 상남자가 뭔지 알고 오케잉하는거야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흠 야 구해 구해 영리시로 상남자 뭐냐 터프가이 아암 터프가이 오케이 오오오 겟레디 겟레디 가자 야이제 가야돼 시간 없어 타임 타임 리밋 타임 리밋 고 오우! 오우 3분! 비스문 비스문! 비스문 비스문! 비스문! 다운스테이! 다운스테이! 다운스테이션! 예스! 다운스테이션 위 미션 파인드 저거 어디야 저거?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트랩!트랩!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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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히어! 거호 거호! 어디? 왜여! 이봐 어 왜여! 아!오케이! 여기구나 여기 오케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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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구멍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가지고 오자 시간 없어 빨리 가야돼 아 내가 들면 안돼 내가 들면 안돼 나 때려야되거든 아 어떡해 누가 다른사람 들어야되나 오케이 오케이 드레이크 구해줘야되는데 드레이크 아이필더 리프트 고고 패스트 패스트 투미닛 노노 투 고 그거 너 어디 느뜬데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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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랩 이걸 해체가 안되네 당하고있다 빨리 넣어 그냥! 우리끼리 낙탈출하자 넣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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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에바! 쏘리! 에바! 즐거웠어 바이바이 에바! 너어! 에바! 너어! 에바! 인스타그램? 펑! 내 인스타그램은 에바네리 저기 있다 에바 에바! 에바! 도착해! 근데... 시간이 없어 네! 그냥 괜찮아 괜찮아 저기 있다 에바! 나이우게? 오케이 오케이 오.. 우리 need your help 아니 안돼 여기 인스타그램은 어! 인스타그램은 에바네리 험한 제조기라고? 뭐 야 가서 채팅창 선 넘지마라 얘들아 내구 방가가지구 저분은 그래도 시청자수 늘어서 좋을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매너 안하시면 형 형 나 목돌려요 어디 형 형 형 올라와 올라와 목돌부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아하하하 이거 뭐야 너 어디가 형 미안해 형 미안해 도망가 도망가 미루나무 넣어라도 살아 아하하하 기술이 저런 거인데 시간 안에 탈출해야 되거든요 다 죽었네 다 죽었네 뻥 어 킬러 굿 에반 굿 플레이 빠이빠이 시참 한번 해보자고 시참 한번 해볼까? 이거 까신 분들 많이 있어요? 이거 옛날에 받은거고 게임 있는 사람은 여기로 들어와 다시 설명 아 저거 한번 들어오셨다 다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디로 들어온다고? 게임을 키면은 그 오른쪽이 방 만드는거고 왼쪽이 그 빠른 매칭이고 중앙게 있거든요 중앙걸 클릭하면은 서버리스트가 쫙 떠요 근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서버 방이 두개인가 세개밖에 없어요 그 중 하나가 풍얼량 적혀있어요 제목에 아 그냥 호스트 목록에? 네네 맞아요 목록 보시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게임 없는거 아니야? 얘들아? 방 목록이 있다고? 성형이 단체방 됐잖아 됐다 됐다 아 속빵이잖어 안녕하세요 고슴도치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더 좋아요 지금 여기? 네 실제로는 더 좋아요 왼쪽에 알람 어떻게 끕니까? 이거 외국인 한명 있는거 같은데 누가 외국인이야 나간봐 시작됐다 그냥 하죠 그러면 한국말로 하자 이제 한국말로 하자고요? 이제 한국말로 해도 되는거잖아 우리 다 한국인이 더 많음 디코 알람 어떻게 꺼 이거 그 위에 종 모양 누르시면 돼요 어디 종 모양이 어딨어? 혜팅창 위에 종 모양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첫번째 퓨얼을 찾고 다음은 퓨얼을 찾고 퓨얼을 찾고 움직여요 퓨얼을 찾고 퓨얼을 찾고 퓨얼을 찾고 밧센서 밧센서 에코 플리스 에코 오프 플리스 숨이 꺼주세요 오버레이 들어가서 저 사람 써도 돼요 오케이 좋다 다 한국사람이죠? 고슴도친 놈하고 그 다음에 와이 오 요시다님 사림망가 퓨얼 사림망 목소리 들리네 위로 나오네 가자 소통 소통합시다 다들 뭉쳐다녀야돼 아시죠? 소똥소똥 어딨어 저 밑에있다 저기 이거 소통되면 너무 사귄데 근데 내려갑시다 저기 어떻게 내려가더라 저기 가운데서 무슨 구멍같은걸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일로오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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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저기 거기야 저기 저기 일로와요 다같이 내려가 다같이 다같이 이동 어이 센서 저 뭐야 미국인인가 비켄서 비켄서님 버려버려 버립시다 우리 셋이 합시다 누가 또 올리네 뭐야 선생님들 스믹 좀 꺼주세요 비켄서가 스믹이야 마이크는 아닌데 비켄서님 비켄서님 마이크 안하실거면 꺼주세요 올려요 살인마 여깄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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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수 말고 다른 사람이 집어야돼 요시다님이 집으세요 요시다님이 기름집고 올라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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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명 더 있어야된대 고슴도 친님 어디 갔지 저 빨간색깔이 살인마가 맞아 맞아 이거 쥬서가지고 템 업글 가능 어잇 펜서가 어글을 잘 끈다 가자 가자 어차피 죽어도 구해주면 돼 드래곤 블러 살리면 돼 어글 잘 끄네 야 어떻게 올라가 아니 왜 뛰지를 못해 왜 이렇게 맞음? 파인마가 왜 못 뛰는거야 스테미너가 작더라고 됐다 센것좀 만들께요 파인마 없으세요? 풍경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아까 계단같은거 있었는데 어? 이..이건가 같은데 거기 맞음? 뭐 화살표 있는데요? 이거 아니야? 나 헬멧도 만들어야지 스테인디가 스테인디가 네세진가 오킹이 갑시다 고소도친님이 갈키면 뭐예요? 음..음 위에있어 으으으으으으으으 스테인디가 완전히 아닌가 탈이맞어 위에있다 어 저 앞에있어 싸울준비 네 싸우죠 다왔어 그거 뭐 뿌리는거? 뿌리는거 있는 분 형 먼저가 형 먼저가 간다 후라시 후라시 때려 때려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와아 야 뭐야 개야 개 한발 쓰러져 버리는디 너무 약했네 살인마 가자 가자 탈출하자 다들 모여서 탈출해요 더 조심하고 내가 살인마 되면 안됐나 송댕이 여러분 침착하게 보존도치니 기름 넣으세요 여기다가 여기다 기름 넣고 재료들 업그레이드 하세요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어 나 화염병도 만들 수 있어 어 여기 밑에 있다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있어요 9미터 다 같이 이동 다 같이 이동해야되 왜냐면 그래야 다구를 칠수가 있어 네 네 선생님 다구 치는가... 오케이 오케이 다시 올라가면 돼요 화염병 돌아갑시다 살잌마 다 듣고있니? 널 죽일거라고 우리가 아 사림마 불쌍해 우리 뭉쳐 다닐꺼니까 따로 떨어진 사람만 잡아 알겠죠? 어 나갔어? 아 저 바캔서 캔서가 또 어글 끌고 있대 잘한다 살인마에겐 캔서같은 존재네 저분 멀리서 하시는데 괜찮다 잘하신다 기름 넣어 기름 넣어 캔서 살려고 합시다 외국사람인거 같은데 캔서님 오고있어요 살았어 오 살았어? 나이스 됐다 밀어 밀어 밀어요 계속 미루나무님이 밀지 말고 고슴도치님이 밀어요 미루나무님 공격수니까 내려와서 싸울 준비하고 힐러나 터렛쟁이가 밀면 돼 살인마 왔어 덧들 조심하시고 좀 밀고요 온다 와요 저기 왔어요 들어와 힐러님 힐러님 데려가 힐러님 데려가 자 싸울준비 싸울준비 자 올라왔어 올라갔어 내려가요 내려가요 내려오면 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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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을 쳐요 네 죽었어요 저 힐점요 저 힐점요 저 반정도 달았거든요 힐러님 공대장님 힐주세요 힐 힐이 아직 쿨타임인가 도전하시는건가요 뭐야 이거 이게 뭘 문거야 차면 채워주시고요 아마 살인마 올거야 살인마 살인마님 살인마님 덧을 설치하면서 싸울준비를 하셔야돼 위에서 우리를 보고 오히려 몰라 탈조촐 할거지만 힐 살인마 살인마님 듣고있죠 덧을 미리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찍 던져야돼 한놈씨 한놈씨 보내야된다고 살인마님 풍경후수 들으면은 1킬 따실수있어 내가 갖다니와서 좀 이뤄요 그냥 가도 될거같은데 올라와요 다들 올라와 올라갑시다 문 널면 돼 어 누구 다쳤어 살인마왔다 살인마 싸워요 싸워요 으아아아 목절렸어 나 풀어줘 이로 풀어줘 오케이 잘했어 힐러님 해줘요 어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아우 이거 오픈게이트하고 힐러님 쿨되면 저 힐 던져주세요 62에요 빗 태닝들 여기도 서있을게요 태닝들 아 밀지마 밀지마 뭐야왜 뭐야 망가졌어 됐다 살출준비 누가 밀었다고? 자 이제부터 시간이 얼마 안남았어 이제부터는 각자 도생이다 알아서 살아래 남는거야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터렛 설치해 빨리 올라와 더 조심하고 아유 깜짝이야 아이씨 뭐야 얘가 탈출해도 되는거 아니야 이거? 야 어디야 탈출 저기잖아 저쪽 저쪽 저쪽이야 저쪽 화살표 저기 어디야 뭐 걸린거 같은데 돌려서 가요 돌려서 터렛 저기 왔다 가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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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그냥 와요 탈출해 그냥 탈출해 그냥 탈출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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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다 탈출해? 다 탈출했네 탈출해 살인마 불쌍하다 탈출 살려줘요 내가 하라고 살인마를? cowboy 내 Probably 그러면 내가 살인마 해볼게 오케이? 여러분들 적당히 하세요 방은 아까 중간에 있는 호스트 목록에서 서치 목록에서 방 검색하시면 제 방이 나와요 지금 이게 아직 스팀에 나오진 않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듯? 너무 힘들었어 헬로 반갑습니다 요분 하나 바뀌었네 맛손님 맛손 지지님 갑시다 고를 순 없나봐 이거 레디하면 빨리 갈 것 같은데 아 맵을 바꿀까요? 맵 어딘가 어디야? 또 짐 또 짐 아 짐이네 뭐 길은 아니까 풍형 저희말 들려요? 들립니다 죽여버릴꺼야 아니 살인마가 들리면 어떡해 죽여버릴꺼야 살인마 이거라도 들어야지 하지 여러분 침착하고 풍형때로 방을 파는건 어떨까요? 흐음 흐음 기름먹는 놈만 죽인다 아 이거 말하네 기름먹는 놈만 죽인다 죽기싫으면 기름먹지마 풍형 저희 화면도 보여요? 안보여요 기름먹는 놈만 죽인다 처음에 보이더라고 처음에 형 방송 보니까 보이는데? 어? 나 살인마 아 여기있구나 자 털에 두명 그 다음에 초음파 감지게 하는거 슬명 던지는 애 두명 파이프 파이프 없는데 파이프 죽여버릴꺼야 초음파 많으면 좋아요 자 이놈이 제일 적당한거같애 처음에 할때는 스피드 잡으러 간다 여러분 일로오세요 일로 여기로 떨어져야돼 어디 거기? 오케이 어 여기요 일로 일로와요 거기 고슴도치님 일로오세요 여기로 떨어져야돼 일로가 어디에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 중앙으로 나온대요 중앙으로 어? 여긴데? 죽여온다 기름한명 챙기세요 기름 야씨 어디야 여기 나 기다일러옆 나 기름 안먹을건데 안주릴꺼지 기름 누구가 먹었어? 기름 누구가먹었어? 기름 coupe мы и им родные 기름먹은거 비밀 자 따라오세요 기름 넘나 맛있고 빨리 나가자 에에에핳 빨리와요 빨리와요 에에에에에에에이 아 맞다 앨뿌head 있었지 빨리가 빨리 가 뒤했어 빨리가 저격하게 어 안들린다 말하는거 멀어지면 안들리나봐 멀어지면 안들리나봐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구나 내가 이거 조절할 수 있군요 어디서 걸렸죠 그리고 내가 리스폰 리스폰 할 수 있고 아 이렇게 기름 먹지 말라 했지 내가 기름 먹으면 내가 뭐라 했지? 죽여버린다 했어 죽어 야 야 기름 먹으면 뭐라 했지? 먹을거야 안경? 기름 먹을거냐고 기름 기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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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피가 없는데 지금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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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븐 Pass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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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름 먹지 마세요 그러면 살려드릴게요 기름 먹는 사람만 죽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기 배는 기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야? 어떤 놈이야? 아 여기다 가득 마이크를 끄고 있었습니다 아니냐 저기 이거 고슴도치 너냐? 기름 먹지 말라 했잖아가 오줌 마! 어디야! 고슴도치 근처 있다 가시 세워라 그걸 넣어? 그걸 넣는다고? 진짜? 거의 다 높다 어어어 오케이 딘들 딘들 레이드 띄워야돼 레이드 띄워야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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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성광 피했지 어허 딜러 왔습니다 아이자 아아 아 딜러 죽어라 딜러부터 아아아아 호어아 아아아아아아 후 후 후 후 아아 야잇! 야잇! 후 야잇! 일러들 덜 맞고 봤다 하하하하 내가 말해 뭐라 했습니까 안경 일루와 안경 악돌하는거 아닌? 안경 쭈욱 개시대 개시대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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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가 따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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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어쩔수없어 한번 쳐와야돼 이긴다 이긴다 미친놀랫 하하하 죽여버릴것이다 아니 무슨 쿨 살아난데 오래 걸리네 이거 들어있는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그려주지 텔포를 잘 사용해야 돼 덫이랑 텔포를 하면서 하면 쐴 수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고슴도치님 뭐에요 그거 총 아니야? 이것은 총이라는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디서 났어 총 이거 뭐야 여기로 뚱뚱뚱한 총 이거 저거 뭐야 저거 일단 저기 털에도 있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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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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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흑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ال쌍 으흑 음 네 여러분 죽여버리겠어 여긴 근데 리스폰지적이 없네 여기 어디서 리스폰하지? 어 길은 어떻게 주워야 되는거지? 형 그 리스폰 그냥 사람들 안 보이면은 무조건 가능해요 엄청 가까이 말고 떨어졌어 그냥 보이.. 시야에서 안 보이면 어디서.. 아 고맙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터치기! 어.. 오 터졌어! 아 잡았다!! 아아 터지기!!! 안돼!!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엥 자! 으아아아! 던지기! 서로 꿀밤 매기기! 자! 으아아아! 던지기! 이거 왜 어떻게 죽여? 죽이는게 없네 이민? 저기있다 어이! 야아아아! 어떻게 죽여 이거? 죽은건가? 왜 이렇게 안죽어? 왜 이렇게 죽여? 왜 안죽어? 다 모여요 다 모여 된다! 아아! 빨리 빨리!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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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잇이쒸! 어잇ee! 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 아이씨 개다 왜 앉아봐줘! 이결로 이겼어! 말도 안 돼 버그야 이거! 앉아마자! 이러니? 괜찮아 한명 살아있.. 한명 잡혀있으니까 친구 구해야지! 14초? 내가 이웃맨 같은거구나? 한명 없어 한명 구하러 안 가요? 님들? 와 배신하네 친구를 역시 인간들이란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아이씨 아이씨 할인마에 됩니까? 흐헤헤헤 흐헤헤 아아 감사합니다 저 위에네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왜 안올라가져 올라가라구 올라가라구 오우 어딨어? 아씨 나 꼬여서 여기 스폰 안했네 지금 그냥 가면 될것같아요?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문 닫히고있대 문 닫히고있대 나와야되는데 나? 시야가? 계속 칠에 깔고있는거 보니까 스턴은 아래로 아니이씨 안나와! 잠깐잠깐잠깐 얘들아! 아니 잠깐만잠깐만 나갔다 나갔다 얘들아 얘들아! 아 이거 안나와! 야왜! 아 이게 어 이게 안나와 이게 어? 옳탈출은? 너무 가까워서? 아니 안보이면 부활 된다메 분명 흑백 꺼졌는데? 스폰 스폰 레포대처럼 그런 스폰 시스템인데 그래도 한놈 잡았다 어? 부활시켰어? 부활시켰어? 이럴씨 그래도 나도 두개다 아 잡을 수 아니 마지막에 안나와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봐 원래 F 떴거든요? 아 중반까진 좋았는데 그쵸? 살인마 한번이라도 해보신분 살인마 할사람 있어요? 제가 한번 해봐도 되요? 오케이 이게 할줄 모르니까 좀 하다보면은 뭐 익숙해지겠지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봐 그건 몰랐네 솔직히 거기서 나왔으면 대박인데 너무 이득볼라 했나? 다 죽여버리는건데? 맵바꿉시다 맵투표해야돼 잠깐만 레디 어떻게 풀지? 어 시작한다 안돼 어 뭐야 안돼 랜덤인데 설마 같은거만 걸리겠어요? 랜덤인가? 오케이 다른거네 이거 살인마는 굉장히 좀 숙련돼야돼 생존잔야 생존잔야 대충해도 되는데 살인마는 좀 숙련돼야돼 그래봤자 별거없지만 생존잔야 일대일로 질 때도 있다는게 좀 맵한데? 파트롱으로 열쇠를 뿌시고 폐업을 끼워서 나간다 아아 태엽 탈출 자체는 꽤 어렵진 않네 이번엔 초음파 한번 해봐야겠다 초음파가 섬강 있는거죠? 이 맵은 처음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우리 길을 몰라가지고 이젠 이거 어떻게 쓰느냐 아 이렇게 쿨탐 있나? 이거 살인자 위치 알 수 있을거 같은데? 그거 게이지 같은거 아 투자 엄청 기네 밑에 트래커 갑시다 그거네 팻볼 찾는거네 두개 뭉쳐다닙시다 뭉쳐만 다니면 사림마 안돼 못죽여 우리 됐다 아 여기도 표시가 되는 듯 살인마 나타나면 보이는건가? 저 앞인데 어딨냐 저기 쟤가 어떻게 가 여기 돌아서 가야되는듯 뭉칩시다 아앗 톳 되게 오래 지속되는데 근처에 살인마 있어요 조심 이거 뭐야 이거 아드레날린? 아 샷건 있구나 30개군요 샷건 모아가지고 샷건 만들어야겠다 먹었네요 그거 먹고 어디다 꽂아야됨 어 살인마 근처 살인마 근처있어 초록색을 떴어 조심 드라쇼 근처에 있다 이놈 어디보고 어디보고 돌아다니나 보지 그거 은신으로 조심하세요 일로 들어가지네 일로 가보실래요? 어디요? 여기 개구멍있는데 아 개구멍? 그럼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건가? 어어! 덫설치좀 살인마 덫설치좀 이쪽 개구멍으로 다 오세요 이쪽 개구멍으로 다 오세요 아 그런가? 밑으로 왔네 밑으로 이즈 여기 돌아가야될것 같은데 저거 지켜야되는거 아니에요? 오케 아 저거 위험하지 오오오 위험해졌다 어어 오오오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되 구해주러 가야되 구해주러 ㅎ 그 근데 어디 다시 못 돌아가는거 같은데? 개구멍 어딨지? 제가 제가 타서 그래 제가 타서 아아 어 23개 뭉쳐 뭉쳐 어 저기도 있다 대뱅님 괜찮으세요? 아 했네 했네 80미터 쪽에 또 있다 저거 먹으러 가면 되겠다 살인마 누구지 근데? 어 저 주세요 저 샷건 더 완성됩니다 샷건 완성 이거 여기 주우세요 주워서 업그레이드 하세요 주워서 자기가 필요한거 업그레이드 해 나 샷건 만들었어 이제 뒤졌다 샷건 총알 4개네 제가 먹고 올게요 아 대뱅님이 가시는구나 살인마 어디찍은데 대랄봅니다 왔어 왔어 밖에 밖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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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구해줄게 아 더 아 누가 화염병 뿌렸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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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병 좋아요 저 탄다 저 탄다 힐러님 힐 해주세요 포드링님 힐해줘 테두리가 빨갛고 노랄면 힐을 해줘야되는거야 초록색이면 다 찬거고 오케이 쿨타임있어요 힐도 다 쓰면 가자 살인마 너무 빡센데 이렇게 하면은 어 저기저기 맞서님 왜 거기있어 버리자 버려 나중에 구하면 돼 버려버려 그 블루님 그 블루 그 어따 꽂아야돼 가야돼 대뱅님 꽂으세요 멀면 그냥 버려 구하러 갈 필요가 없어 고슴도치님이 죽은거야? 고슴도치님 어디 어디 잡혀계세요 얘기해주시면 풀어드리려감 저요? 잘 뜬거 아니에요? 쩝쩝쩝 저들 지금 구하러 갇혀있어 쩝쩝쩝 쩝쩝쩝 아 고슴도치님의 살인거야? 아 그래? 아 맞서님이 죽었지? 맞서님이 아 저기있다 야 맞서님 구하러 갔다오죠 아 저거 한번 더 하고 가는게 알라나? 90미터나 되네 이거 하고갑시다 이거 저거 돌리는거 톱니박기 아니 저거 돌리면 바로인가 근데? 바로 1분인가? 길을 모르겠네 쩝쩝 저깄다 저기 이거 돌려서 뭐 끼우고 올리고 그랬던거 같은데요 아 여기 그냥 톱니박 톱니만 있는거같애요 재결만 오케이 아니 이건 뭐 들면 거 거기 밖에 안되네 어어 조심하세 어어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어디야 여기야 어디 숨어있어 이거 어? 어딨는거지 살인마 근처에 있어 조심 자 일로오세요 구하러가자 구하러 구하러가 일단 구하러 구해야될거같애 80미터라서 버려놓고 일로오세요 구하러 갈게 일로들 오세요 근처에 이녀석이 우리 호시탐탐 노리고있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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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st ''irseoi'' 얘들뒤에 더 설치되고있어요 구해드릴게요 엥 고우 가자 다시 글로 70미터 거기로 가면 되고 저깄다 저깄다 안해 안해 싸울준비 잡혀가면 2로 풀어주면 돼 가고있어 가고있어 뭐야 죽였어 그냥? 사건 필요도 없어 가자 힐 해주시고 포드리님 힐 해주시고 여기 덧있다 덧을 앉아서 가면 안걸린대 아 도와줘 2로 풀어주면 돼 지금 다들 너무 퍼져있는데? 이쪽으로 빨리 오세요 요시다님이 저거 먹으세요 먹고 만약에 힐 해줄 필요가 있으면 땅바닥에 던진 다음에 다시 힐 하는걸로 뭐야 거긴데 한방 도와줘 도와줘 야 자꾸 이렇게 할게 화염병 나이스 생각보다 약한데 아 아 아 뭐야 야 뭐야 뭐가 터졌어 뭘 던진거야 단체로 죽었어 뭐지? 뭘 터진거야? 한번에 3명을 죽였는데 혼자 남았네 구해야돼 구해야돼 버리 도망가세요 뭔진 모르겠는데 터졌어 구해야돼 초록색 가가지고 어 거기 구해 구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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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뭐가 터진거야 뭐 살인마 기술이 있나봐 일단 구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많이 둔거가지고 바로 살아났어 바로 살아났어 이제 쿨탐 있어가지고 기다려보세요 또 누가 살아난거 아니야? 자기 쿨탐 얘기하셔 난 다 왔거든요 저 아까 그 식당에 갇혀있었나봐 아까 그 구한 식당 하나랑 저는 여기 나가서 쓰레기장 재활용하는데있죠 학교 밖에 컨테이너 있는데에요 아우 멀다 거기 거기 그거 나야 폭탄? 무슨 소리가 났는데 오케이 야 살인마 뭐야 이거 샷건 이제 없는거야? 다시 만들어야되는거야? 에반데 죽으면 다시 만드네 또 구하고 샷건 아까 써봤는데 되게 악해요 가까이서 써봐도 별로 악하고 안만들어도 될듯 그냥 이놈이 워낙 공격력이 없으니까 그냥 임시로인거 같은데 Mens 잠시 내 근처에 있다 살인마 어? 살인마 요시다님 당하고 있어 일단 나 지금 구해 그 크레모아한테 몰살땅해 구해주고오자 그레모아 어? 네네 아 크레모아는 누구거에요? 폭탄을 뜰거 적어 죽으셨대 지금 살인마랑 같이 들어서 자살폭탄 때려해서 들어 아 폭탄 누구세요 폭탄 폭탄때문에 다 죽었는데 아까 어이씨 호드린님 나오시고 폭탄쓰지마 둘 아까 폭탄때문에 다 죽었어 근데 폭탄 살인마도 한방인데 모르겠 아 살인마도 한방이야? 아 어 뭐야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네? 트롤스킬이야 개쎘어 아까 이거 이거 톱니바퀴 하나 산거 안되나봐요 가자 이제 올라가자 위에있다 어떻게 올라가지 저기 여기 아까 아까 단체로 죽은데 거기에 있어요 여기가 여기 위로 올라가야죠 위로 올라갑시다 지금 갇힌 사람 없죠? 다 구했죠? 어? 여기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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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마소님 구하고 마소님이 살인마랑 같이 근처에 살인마있다 도셀드라 위에 위에 2층에 2층에 살인마 다 누워 다시 숨었어 아 감사합니다 아 내 뒤에 2층에 아 여기 여기 나중인데? 아 이거 잘 되게 기네 으아 저기 아저, 저기 포드리님 이 공격하고 나머지가 룸퉁아네대 갔나? 왼쪽에 있어있어지노 어디야 되지? 여기 근처에 있는거 같은데 너? 아! 조심히! 거기에서 보지마! 포드립! 아하하하! 치가 없었어요. 무각이? 눈뽕! 튀어! 튀어! 다 지금 끝장이야. 포드립 살렸어. 포드립 살렸어. 일단 뺏게 해. 아아! 잠깐! 아! 아! 뭐야? 일단 뺏시다. 일단 빼요. 저런데서 노려야겠네. 살인마는. 이 위에 살인마 계속 있거든? 우리 지금 죽은 사람 구해야 돼. 뒤에! 아! 요시다님! 아! 요시다님 죽었어. 눈뽕! 오케이. 뭐야? 살렸는데? 움직여! 아! ass! 으악! 안돼! 아! 안 돼! 움직이는게 사고 경직이였어. 이거 나도 죽었어! 조치해! 살아남으신 분? 다 죽겠어. 이거. 설계 잘 했다. 여기서 다 죽이네. 포드립님하고 맞수님 살았거든요? 어? 둘 중 한명 살려드릴게니까 위치 좀 말해봐 다른한명 어 의리가 있네 나 아직 부활할라면 15초 남았기 때문에 할일하세요 쿨 돌아오신 분 있으면 얘기하고 포드린님이 톱니바퀴 돌렸어 여기 근처에 있는 뭐야 여기 어 저 아까 그 쓰레기장 저 아까 그 쓰레기장에 살아났고요 살려주시고 살인마가 잘 숨어가지고 잘 리스폰만 잘 텔레포트만 잘하면 세네 눈뽕쿨 밑에 있어요 한번 쓰면 되게 오래 걸려 사실 눈뽕 해봤자 어 대뱅님? 포드릭님 혼자 남았어 대뱅님 다리 부러졌어 다리 부러졌어 아니 아 포드릭님 혼자 남았어 혼자 아 말하면 안된다고? 아 그러네 아니 낙사 있는 줄 몰랐어요 아 이제 지나 응 구해야될거 같아 지금 어 그리고 들려요 살인마님? 네 잘 들립니다 멀면 안들리던데 어게 살렸다 살렸어 으헣 떡볶인동 뭐야 뭐 잘하시는데? 어, 좁은 곳에서 우리 다 당했어 아니 아니 거기서 나타나네 새로 온 컬렉션이고 여기 맵이 살인마가 좋아? 잘하셨어 탈출할꺼 그랬나 재밌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고슨도 팀이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애 살인마 네? 왜요? 무슨 골캐퍼 같은 느낌이야? 아 잘하는데 왜 그런 느낌인데 아니야 아니야 잘하는데 왜 살인마가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요 지금 응 답답해 이거 혼자 사니까 이따 방 다시 팔께요 살인마 누가 하실까요? 체육관에서 형 그 사슬 있죠? 네 한풍구에서 그 사슬맨이 한 번에 원킬 낼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아 그렇죠 보여주세요 나름 거기서 살인마 할거면 거기가 더 나을거에요 그럼 거기로 해주세요 님이 살인마 하시고 거기가 체육관이에요 체육관 우리는 모르니까 님이 좀 할 줄 아시는거 같은데 우리 체육관으로 해드릴 테니까 사슬로 원킬 내주세요 이거 보니까 사슬 딱 잡은 다음에 목 조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애들 많을 때는 좀 위험하더라고 내가 자리를 잘 정해야 되던데 알겠습니다 근데 해본 적은 없어요 그거 뭐야 그럼 어떻게 알아 한풍구 누가 하는거 봤거든요 음 이거 산사람 이렇게밖에 없는거야? 미루님하고? 셋 민나리님 요신하님 최대백님 포드릭님 꼬준도치님 저 미루님 이런거야? 이거밖에 없는거야? 전색이 한 30명 있는거 같던데 아까 보니까 방이 한 두세개밖에 없더라구요 이거 환불 안될거 이거 디스코드라서 아 이것도 두시간 환불이에요? 게임했는데 환불하지마 끝날때 시간 맞춰서 가면 이미 고종 멤버가 다 들어가서 못한다고? 아 그래? 좀 늦게 열어야 되나보다 끝난 사람끼리 같이 하니까 바로 모이니까 아 나 터렛 한번 해봐야되 아이고 아 힐러 골라졌네 아 이게 제일 재미네 힐러 두려도 괜찮지 뭐 여기가 기름 구하는거구나 기름 구해가지고 여기 넣는거 기름 구하는거 카카 카카오쿤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즉처 자리가 따로 있어? 어 그렇구나 여기 여기 내려가야되는데 어딨지 내려가는데 어 저기 데가? 여긴 그런데 아 여기 데 내구나 찾았다 암기에 내려왔어요 어어 오어 뭐야 뭐야 죽었어? 오오 허엉 진짜 한 spokes 죽었어 누군가 오 오 뭐야 조심하세요 에헤헏ு헥 와 profession 어디로 데려가앗어 사슬어디서 죽은거야 어 뭐지? 저 봤어요 어떻게 죽은거야 여기여기 보이시지 여기 여기 어 이런보기 더 자세히 보여줄까? 무섭네 저구 어딨어 땡겼나봐 저렇게 해야돼 저 사질발은 빈다리님 저기계신다 구하러가죠 지금 포드리님 뒤에 저 있으니 걱정하지마시고 편하게 싸우시면 됩니다 나타나면 뭐지? 어디지? 기름 넣고 한번 더 넣어야 돼? 싸워보니까 도끼살인마는 못 이기겠던데? 도끼살인마 1대1 굉장히 쎄 맞짱 뜨면 어? 이것도 죽었어 같이 다녀야 돼 같이 그 사슬 걸렸을때 도와주면 되는거 아니야? 아 그래요? 저기있다 구하러 가 이거 보이죠? 이거 빨간거 야 뭐야 저거 아 저거 당연히 뭐야 아니 왜 나야 못 도와주네 아 저런데서 즉철을 가능하다고? 나는 즉철 아니야 야야 도와줘 포드릭 그렇지 힐 줄게 힐 줘 힐 줘 저놈은 맞짱은 약해 맞짱은 약해 맞짱은 약해 약골이야 잡아 잡아 아 눈앞에 사라졌어 어 그 돌아서 숨었나봐 바로 F로 바로 숨었나봐 할줄 아네 너무 잘 사라질래? 버려 버려 구하러가자 어 여기 교실인데 너무 무서워 대백님이 잘하네 저렇게 하는건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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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 도와 으악 살인마 놈이 여기 문을 열어버렸어 으악 무슨 소리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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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니 걸렸는데 걸렸어 한명 풍영이 자란다도 대뱅님 지금 잡혀있는 사람이인데요 gram의 Liz 아니야 아니야 대뱅님 말고 고즘도치님 고즘도치님 가자 다시 먹어 먹어 자 가자 저기 어디가 구해야되긴 해 2층에 구해야되는데 어디지 저기? 구하러 갑시다 거기 조심하세요 저기 환풍 같은거 조심하세요 원킬 납니다 근데 어두워서 보여야지 뭐 빨갛게 보이던데요 있다 있다 뒤에 뒤에 아 나 나 나 나 아 아 고마워요 아 아파 이 상태를 이 상태를 놔둬 이 상태를 놔둬 아 주라고? 난 냈을 수 있을까 됐다아 나이스 죽음? 죽었어 죽었어 야 구하고 가면 돼 연료 다시 챙겨야되 연료 연료가 다시 죽어 17초였나 그랬어 나 열라 많이 모았거든 이거 뭐야 샷거 샷거 만들어야겠다 전기 어? 그거 살리는거 아니에요? 살리는거에요? 두유 스몰 왓더 샷거 에너미 에너미야 에너미 디졌다 오기만해 찢어버릴거야 찌짐이 빛나리는 저기있는데 근데? 일로가다 만들거야 두발이네 이거 왜왜왜 오 아파는데? 찢어지는건가? 올라가야되요 우리 열여섯 모어차지 힐 모어차지 힐 모어차지 대박 괴물 괴물 위에 빛나린니 빛나린니 당하고있어 흐흐흐 아 못구여준다 빨갛게 빛나게 일단 구일게 거기 기다리세요 어디야 어떻게 들어가 여기 옆에 교실이에요 교실 오케잉 아아아아아악 여기서 아아아아아아 아씨 못끄냈다 으아아아아아 아니 남쪽을 떠나주시 야 누구 담았지? 와 개자리에 언제왔어 저기있었는데 남은사람 없어? 구하려고다가 떨어졌어요 아아 아... 아 나 여기 방에서 잠들 것 같애 아 나 여기 방에서 잠들 것 같애 살려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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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었는데 와 여기까지 바로 오네 그게 빠르니게 어딨지? 아 너무 넓네 나이스 나였어? 마침 바로 앞에서 생기더라구 오 뒤엔뒤에뒤에 어딨어디? 아 나이스 와 하행이다 폴킷 오케 구하러 갑니다잉 잠깐만 저 풀스탯 풀스탯 아아! 머리가 우어어어 와우 도끼맨 도끼맨 살려줘 퍼드릴 배신하는 거야 머리 쭉 쪼개는거 어떻게 하는거야 으어어 구해줄게 이거 100% 천장에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터 터 터 터 이거 지금 한 번만 될 것 같은데 아아! 도망가 포드릭! 에이 맞짱 포드릭 맞짱 숨소리 났는데 뭐하냐고? 빨리 하고 갈라고 그랬지 아잇잇잠깐만요 아 살아났다 좀 시간 지나면 살아나네 으아 바로 은신해버리고 시간 지나면 일어나 잘해 잘해 도분이 잘해 고짐조치님이 어딨지? 나 힐러 골랐어요 저 살려주시면 돼요 저 23초 남은 뒤에 있어 포드릭 뒤에 조심 요시다님 요시다님 저랑 반대로 가세요 어 지금 둘이라서 오히려 뭉치는거보단 따로 가는게 나아 아우 아이고 어 포드릭 죽었어 요시다님 살려야돼 아이고 누군가 살려야돼 나랑 나 살아났다 나 어디냐면 가땜 거기야 엑시 뒷는데 어디야 지하 같은데 어디냐 여기 지하 즉초를 이용해 즉초 자리가 있나봐 모리 도끼찍는 자리랑 사슬로 그냥 끌고 가는 자리가 있어 그 어떻게 사슬로 어떻게 끌고 가요? 그 벤트로 들어가면 위치 눌러서 들어가는게 있어요 아 그 살인마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네 유령상태로 아 유령상태로 들어간 다음에 가스 설치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아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설치가 됨? 네 그러면 이제 마우스 왼쪽 클릭 그 빨간 원 안에 누가 있으면은 잡혀간다 아 그 원이 그 원이었구나 그럼 도끼 머리 네 타이밍 맞춰서야 돼요 그 근처에 있을때 들어가서 바로 그냥 왼쪽 클릭 그럼 도끼 머리 찍는거는? 그것도 은신상태에서 해야 돼요? 도끼 머리고 천장 천장이 있어요 화살표로 떠요 아 화살표로 천장에 천장을 보고 다녀야 되는건가? 그러면 은신상태에서? 아니 땅보면 다 그것도 빨간 원이 뜨니까 아 그렇구나 굳이 천장 볼 필요는 없어 근데 저도 이 게임 산지 두시간밖에 안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하세요 형이 모르는거 아닌가요? 아 님들도 몰랐잖아요 아 레포데를 많이 해서 아 그렇구나 두시간밖에 안되는데 어디서 보신거지? 다른 방에서 보신건가? 아 뒤에 뒤에 헤헤헤헤헤헤헤 안돼 아 안돼 어 헬멧으로 맞장이야 아 안돼 세 도끼맨 1대1 세 과연 이미 숨어있었어 흐어어어 흐어어어어 흐어어어 흐어어어어 흐어어어어 흐어어어어어 흐어어어어어어어 흐어어어 또 올킬이야 저분 또 올킬했어 아까도 올킬이었는데 와 대박이다 잘한다 데바데도 잘하세요? 데바데도 잘하세요? 아 그럼 다른거 뭐하세요? 다른거요? 다른거 뭐? 도타요 도타 여러분 도타 재밌습니다 그렇구나 덕분에 좋은 싱가포르 친구 알게 됐다고? 아까 니넨 뭐였죠? 나도 그 천년 놀러가게 뭐였어? 목소리가 되게 이쁘시더라고 호스팅하려고? 너 또 호스팅을 해 뭐야 날 호스팅이잖아 이거 뭐야 들어가봤더니 날 호스팅하고있어 어떻게 된거야 깜짝이야 아 창피하게 보고있는거 들켜버렸네 방송하시나 안하시나 보고있었는데 저기에 내가 나왔어 이씨 왜 빨개지냐고? 아 웃기잖아 들어가봤더니 호스팅 내가 되있다는게 내 얼굴로 왔어 저기 얼굴 빨개졌다고? 아까부터 빨개서 시끄러 어떻게든 놀려먹으려면 갑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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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도